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세요. IC카드 13,000원, 현장 QR발급 1,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6개월간 서울 대전에서 8만 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피니스성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발급 방식은 첫번째 IC 직접 회로카드 13,000원 발급, 두번째 현장 QR발급 1,000원 중 선택하면 됩니다. IC 카드와 QR발급 모두 보안을 위해 3년 주기로 스마트폰에 재설치해야 되는데요. QR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휴대폰 개통, 편의점, 정부24, 네이버페이 송금 등 온, 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Q&A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폰 또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한 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기원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원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써 기원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하는데 반드시 검증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이며 기원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유관위로 확인해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검증 앱을 통해 진위 검증 및 신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IC 운전면허증이 무엇이며 IC 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IC 운전면허증은 기원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 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기원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 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6.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스마트폰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 안면 인증 등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0.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도 우려는 없을까요? 10.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10.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